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네? 아... 다녀왔습니다 뭐야? 그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가 홀짝 기자님 따라서 가면서 뒷모습을 봤는데 종아리 근육이 되게 섹시하시더라고요 제가 저기 상비형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체가 상체보다 비교적 비교적 가느라 나는 손목 발목도 가느라 어떡해 여자친구 못 듣게 해 큰일나 왜? 몰라 에이 뭐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급하게 넘어갔다 주의사항이 있죠 저의 개인적으로도 해외직구에 대해서도 네 해외직적 구매가 가능한 품목인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수익금지 품목인데 그냥 덜컥 결제된다고 직접 배송 아마존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좀 알아보셔야 돼요 물론 옷이나 이런 거 수익금지인 경우는 많이 없는데 혹시나 풍요나 약간 버섯종자 이런 것들 그래 그거를 그거를 해외직구 버섯종자 같은 걸 굳이 사는 분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버섯 어떻게 생겼는지 나을 것 같아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국내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특히나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거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 아마 의약품으로 등록된 건 어차피 못 올 거고 그 건강보조식품이나 기능식품 같은 게 미국도 많아요 그런 거 많이 살펴보셔야죠 그런 것 중에 남자분들 많이 하시는 비아그라도 있을 수 있고 그 비아그라 유사성분이 들어있는 그냥 판매하는 기능식품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는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거 식욕억제제 이런 것도 미국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나 한국에서는 그 식욕억제도 종교가 되게 다양한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돼 있고 그쪽에서는 일반의약품이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이런 거는 굉장히 확인 잘 해보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제는 일단 되고 왔는데 세관에서 통관이 안 돼서 수수료만 발생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세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환수하든지 막 그래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성분 중에 닭, 소, 돼지 등 동물의 신체 일부분의 뭐 성분 불법적 약품 이게 중요합니다 막 성분 중에 뭐 간 쾌장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뭐 해외 제품의 특성을 뭐냐면 이 해외 제품이 가령 우리나라에서 못 쓰는 전파나 전압이나 주파수를 갖고 있다거나 아 예 맞아요 근데 뭐 이거는 요새 프리본트도 워낙 많고 아니면 뭐 다 못 쓰게 된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휴대폰 휴대폰 맞아요 주파수 안 맞아서 못 쓴다고 전파만 이 정도 저 이거 전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아이폰5 되게 싸게 누가 내놨다 그래가지고 이거 샀는데 그 안에 저기 뭐야 충전기가 100볼트인 거예요 110볼트 그래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세 번째 제품의 통관 조건이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목록통관이라는 게 있는데 송수하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자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주의 주민등록번호 개인통관 고유부호까지 포함해서 이런 게 필요가 없대요 이게 원래는 해외직구가 그냥 외국에서 온라인에서 뭐 사는 거지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국경을 건너는 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복잡할 땐 마구 복잡해지 요새는 많이 간소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알아볼 건 좀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거 뭐 옷 뭐 이런 너무 이상한 것만 안 사면 그렇죠 웬만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물품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제품 가격에 미국 내 세금을 더해 미국 내 세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내 운송비가 합쳐져 그렇죠 네 그게 물품가액이라고 하고요 관세청의 관세부가 기준에 따르면요 목록통관 대상 제품은 물품가액이 미화 100달러 미국의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이면 면세 대상입니다 어 그렇죠 일반 통과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이하일 때 면세 대상이고요 물건 값만 하면 한 120달러 만약에 배송비가 없다고 배송 세금이랑 배송비가 없다고 했을 때는 한 120달러 그 정도 목록통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뭐만 있어도 이제 그냥 통관되는 거고 일반 통관은 정말 일반적인 통관 그걸 따라야 되는 건데 목록통관 제외 제품 일반 통관이 돼야 되는 제품이 한 번에 들어올 때 한 품목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일반 통관에 적용된다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거는 정말 무슨 우리가 무슨 관세사 시험 볼 때나 외워야 될 것 같은 이런 근데 그 배송된 업체에 들어가면 이런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거 보고 하시면 어렵지 않게 원래 할 수 있죠 뭔가 자기가 수익을 얻으려면 친절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잘 알려져요 네 번째로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고가품은 좀 신중하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 제품이라도 공식 수입품 그러니까 공식 루트로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물품하고 맞아요 맞아요 일종의 이건 사실상 병행 수입이나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정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AS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 서비스가 똑같지 않을 수 있고 옛날에 DSLR 처음 나왔던 그 시절에 저 대학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가 그때였는데 캐논 일본에서 렌즈 같은 걸 사오면 정식으로 들어온 거는 그거보다 훨씬 싼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안에 설명서 같은 게 다 일본어로 돼 있고 막 이런 거야 정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근데 훨씬 싸서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샀던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월드 워런티 유무가 있나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월드 워런티가 있으면 이제 전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 있는 거 아무데나 가면 할 수 있는 네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결제 수단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뭐 결제 된 페이팔 같은 결제 가능하고 반품이나 취소할 때는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유리야 돼요 이게 없었으면 제가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요거는 있다가 그리고 송금 등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끔 피해가 왜냐면 내역이 안 남고 그렇죠 이게 또 오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신용카드 결제를 하더라도요 문제 발생 시에 대비해 구매미 결제 내역을 캡처해서 증빙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쇼핑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배송 대행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야 되죠 그 외의 팀은 로라님이 그 외의 팁으로는 화폐 단위를 요즘에 고를 수가 있어요 해외 사이트도 보면 US 달러도 돼 있고 진짜 많은 데는 홍콩 달러 캐나다 달러 다 있거든요 글로벌하네 달러 표시 딱 누르면 그 밑으로 쭉 나옵니다 유로도 나오고 엔화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거를 하나로 해놓고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그 하나를 달러로 환전한 금액을 결제를 시켜준 다음에 다시 나는 카드사에 다시 하나로 달러가 다시 하나로 또 환전된 거를 입금을 하기 때문에 환전을 두 번 하는 거죠 환전을 두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중환전 이거를 주의하셔서 반드시 US 달러로 해서 결제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카드값 낼 때만 하나로 내는 그걸로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거는 많이들 이용하시는 사이트 상위 다섯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이베이 아이허브 이거 여성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샷밥 6PM 저는 이건 처음 보네요 아마존은 그냥 다 팔죠 세계에서 제일 크죠 장기도 팔 것 같아요 장기 두는 거? 체스? 아니 사람 장기도 이렇게 냉동으로 해가지고 브라질에 있는 진짜 아마존에서는 그럴지도 몰라 그리고 이베이는 전품목이죠 온라인 경매가 된다는 점 아이허브는 영양제나 임의용 식품이나 식료품들이 많이 돼요 아이허브 샷밥은 여자분들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했으니까 여성 의료나 샷밥 6PM은 의료 신발 가방 악세사리 여기 신발 진짜 싸요 저렴해요 근데 여기가 진짜로 잘못 잘 온대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250 한쪽은 230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런 문제 발생할 때는 6시 이후엔 전화하지 말라는 건가 저희 상담 전화는 6시까지 해외 배대지 이용 순위인데요 이거는 그냥 쭉쭉 말씀드릴게요 몰테일 위메프박스 뉴욕걸즈 아이포트 오마이집 이렇게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요 해외 구매대행 구매대행 이제 이용 많이 하는 게 옥션 이베이 지마켓 이베이 위즈위드 아까 말씀해주신 엔조이 뉴욕 케나이쇼 구 마이 아마존 구 마이 아마존 하니까 되게 웃긴다 조세호 씨가 맨날 그 구양배 추현 조세호 이다 맞아 맞아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해외직구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 보다 싸니까 싸니까 가격 차이가 얼마 되나 뭐 이렇게 한번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뽑아봤어요 2014년 12월 블랙프라이데이 엄청났죠 그때 그렇죠 바나나 리퍼블릭 코트인데요 바나나 바나나라고 해야지 바나나 리퍼블릭이죠 바나나 바나나 리퍼블릭 코트인데요 공식 홈피에서는 배송비 플러스 세금 포함해서 세일가로 80만 원을 팔았는데 이거 한국에서 하면 17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프라이데이 할인까지 겹치니까 네 이런 일이 생기죠 90만 원 차이가 나면 구매대행이라도 하지 맞습니다 메르스 예바 마스크입니다 N95 네 N95 모델명 이제 3M에서 나오는데 1860 모델명 1860인데 직구 가격이 개당 83센트예요 1달러도 안 해요 네 922원 정도인데 한국에서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최저가가 1720원이네요 이거는 또 요새 군에 마스크 갑자기 품귀 현상이 발생한 이유도 좀 있겠죠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니 띄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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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코트 시내 백화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18만 원이래 아마존에서는 6월 13일 환율 기준으로 477달러여서 한 53만 원이면 구입 가능하다 두 배가 넘네 그래서 배송료 관세 부가세 다 합쳐도 70이면 산대 이런 경우 많아요 그냥 그렇게 아주 상위급의 명품이 아닌 것들 중에는 홍콩 쪽 사이트를 이용하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하는 백화점에서 200만 원 가까이 하는 가방 같은 거 800불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특히 의류 자파 같은 거는 직구에 유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데 심지어 관세 다 내도 이게 더 싸 이건 뭐 굳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서는 또 전자기부처럼 AS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파니까 지메스 독일 제품이죠 전기레인지 독일 아마존에서는 76만 원에 구입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보다 200만 원 가량이 더 비싸니까 200만 원에 팔고 있다는 게 아니라 200만 원 가량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276만 원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독일 제품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쌍둥이 칼 쌍둥이 칼도 독일 가면 싸요 그리고 그거 있죠 퍼실 세제 요새 그거 많이 쓰는데 독일에서는 그냥 일반 세제 국민 세제 이런 거 국민 세제 싸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렇구나 독일에서 파는 그런 것들 공구나 칼이나 저 예전에 친구가 유럽 여행을 갔다가 독일 쪽에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독일 되게 유명한 냄비 있죠 휘슬러 되게 비싸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세트로 사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현지에 갔더니 30 얼마다 그래요 냄비 세트가 냄비 4개 세트가 행켈 이런 거 그래가지고 배낭에다가 냄비 그 쇳덩이 냄비 4개를 배낭에다 넣고 왔다고 누가 보면 저기 요리 시행관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솔과 멀티빌리언 도필루스라는 호남 유산균인데 이게 아이어보에서는 18불에 판대요 2만 원 초반에 한국에서는 공식옴 비소비자 가격이 8만 4천 원이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유명한 말 있잖아 현지화 그런가 하면 뭐 테바 샌들 오리지널 유니버셜 신발인데 아마존에서는 28불 3만 원 3만 1천 2백 원 한국에서 롯데아이몰 판매가가 7만 1천 원이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화장품 세이어스 토너 아이어보에서 9천 6백 원대 8.6불 한국에서는 쇼핑몰 판매가가 19,600원 이런 식이에요 마크제이콥스 시계 아마존에서는 한 16만 7천 원대에 살 수 있고 150불에 한국에서는 뭐 한 23만 원 큰 차이는 아니네 다행히 이거는 다행히 큰 차이는 아닌데 잼도 뭐 5천 원짜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화점에서 8천 원에 팔고 막 이러면은 이거는 3천 원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제품가 기준으로는 거의 한 60% 정도 비싼 거네요 그러네요 이게 나는 참 우리가 참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곧 이어서 이제 뭐 배대지 어느 주에서는 뭐가 세금이 싸고 얘기도 잠깐 드리긴 할 건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이거를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그치 물론 외국 거를 외국에서 파는 거 좀 더 싸게 사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근데 막 한국 TV를 아마조리에서 사고 한국 차를 미국에서 사오는 것도 있죠 그런가 봐 이게 피해 사례를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거 공정이었나요 소비자분은 하여튼 해외 직구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요새 피해가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당연한 거죠 사람이 늘면 5만 가지 장사 미사들이 꼬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해 사례도 늘어납니다 100명만 쓸 때는 한 2명만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1만 명이 쓰면 그러면 단순히 그게 100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1만 명이 되는 순간 오히려 시장에 물을 흐리는 악덕 상인들에게도 끼어들기 때문에 더 늘어나죠 해외 직구 유형별 주요 피해 경험이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제품 불량 파손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늦게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라인 사이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이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뛰어난 영어 실력이 갑자기 필요해진다는 이 제품은 물이 건너왔다는 물을 건너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죠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 반풀 환불 지원 및 거부나 과도한 수술 부과 같은 피해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딴지 마켓이라고 하죠 혹은 그리고 다른 기타 온라인 오픈마켓들을 이용했을 때는 그때도 똑같이 리스크 감수를 해야 돼요 배송 지원 오배송 제품 하자 불량 파손 이런 거 있고 근데 해외 직구를 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거에 플러스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부과적인 피해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두 개의 탑이 당신을 호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원래는 하나만 상대하면 되는데 탑이의 탑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소비자 불만 유형이 있는데 26.5%가 이제 배송 관련 아 그렇죠 아무래도 18%가 제품 하자면 AS 15.6%가 연락주절 사기 사이트 금시 이것도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왜 하면 더 불안하잖아 더 불안하지 근데 문제는 더 오래 걸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의심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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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전화 한 번 안 받아도 좋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야 이거 이러면서 그랬더니 마운드 급한데 그렇지 취소 환불 지점이 거부당 15%대 있고요 결제 관련 불만은 7%인데 딴지 마켓 여러분 저희는 결제 관련 불만을 일궐 해소할 비장의 무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 공개 안 했어? 예쁜 거 지금 거의 다 됐어 반품 취소 및 추가 수수료가 3.9%가 있다고 해요 불만이 기타가 13%가 있고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든지 생길 수 있는 생길 수 있지만 해외 배송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 참 그렇죠 요새 알리바바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국어 실력도 필요해요 뉴스 몇 개만 다뤄볼게요 일단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로라도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노컷뉴스에 2015년 4월 초에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기 자전거로 3대로 주문했대요 주문한 제품과 다른 자전거 4대가 배송이 됐대요 이거 수량도 틀렸고 모데도 틀렸어 뭐야 이게 그래서 배송이 돼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제품 판매자가 도망가서 판매 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저 먼 나라에서 사고가 터지면 그런가 하면 또 로라님 뭐가 있을까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배송받은 바지에 하자가 있는데 사업자에게 반품 동의를 받았대요 근데 사업자는 반품 배송 업체인 UPS 유나이티드 퍼셀 서비스 일반 운송장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UPS에서는 일반 운송장으로는 발품이 불가하다 이러면서 상황이 꼬여서 한 달이 넘도록 양측에 메일을 보냈지만 그냥 메일을 보낸 걸로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거 뭐하나 이제 아달이 안 맞으면 이런 식으로 꼬여가지고 한 두 달 걸리는 거예요 해외는 이게 게다가 우리나라가 진짜 이런 소비생활이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좋다고 말할 만한 게 진짜 하나가 뭐냐면 일처리 스피드거든요 우리나라 진짜 빠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늦어지면 그런 게 있고 이거는 뉴스타이브라는 데서 2015년 4월 15일에 나온 건데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인 판매자에게 태블릿 PC 두 개를 주문했는데 이거는 쇼핑몰은 미국 건데 판매자는 중국인이었나 봐요 중국인이었나 봐요 태블릿 PC 두 대 주문했는데 페이팔로 결제했는데 한국으로 배송된 제품을 받아보니 태블릿 PC 대신 쓰레기가 들어있었다 어떡해 이런 비슷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이런 비슷한 사례는 노트북 시켰는데 벽돌 들어있고 저한테도 일어날 뻔했죠 이런 거 뭐 대동 소유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해외 직구에서 나오는 피해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쇼핑몰을 이용했을 때 나타난 피해사리랑 막 엄청나게 다르거나 이러진 않아요 다만 문제는 해결이 졸라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특히나 우리나라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그냥 뭐 이용시 주의상이나 약관 같은 거 좀 지나갈 수 있는데 맞아요 배송 대행이나 구매 대행 같은 거 할 때는 약관을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아시죠? 항상 이럴 때는 작은 글씨를 더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거 속상한 게 약관 읽을 때도 뛰어난 영역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직접 구매할 때는 이제 아마존에 영어로 된 이용약관을 봐야 될 수도 있지만 구매 대행이나 배송 대행을 할 때는 그 우리나라 사이트 작은 글씨를 작은 글씨를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아직 해외 직구에 대한 걸 다 알아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피해 대처 방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교롭게 저희 안에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듯이 이 셋 중에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로라가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없고 성년은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구매를 해본 적 있네요 위즈위드 이런 거를 사용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지 모르고 이미 사고 있었던 거지 근데 가장 자주 이용했던 역시 로라가 가장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한번 해봤어요 피해를 당한 나는 국내에서도 아직 호깅할 게 너무 많아 내가 글로벌 호깅이 되기 전에 아직 처리할 것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로라가 그래서 호깅이 크게 될 뻔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호깅학교론으로 넘어가서 로라 사연을 보고 이어서 해외 직구 피해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증 코너를 뒤로 빼고 바로 호깅학교론으로 이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이거 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또 가볍게 광고들여서 좋은 광고 하나 감상하고 오셔야 될 텐데 이거 해외 직구잖아요 저희 해외 검증 갔다 갔던 태국 동결건조과일 호르츠킹 그거 나와나요? 네 광고가 나왔습니다 20초 이것도 팝파이스 광고 버전인데 음원만 따로 따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야릇합니다 야릇한 광고 우리는 이거는 이제 성려 스타일? 해외 직구 아 그렇지 성려 한자가 달라진 성려 스타일 그렇죠 성려 스타일의 아주 야릇하고 끈적한 광고 듣고 바로 이제 로라가 어떻게 로라는 호갱이 될 뻔하였나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빠 이거 왜 이래 내가 알던 느낌이 아닌데 그게 맞아 어머나 열대과일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바삭한 거야 과일 농장 모두 GMP 인증 생산 공정은 모두 GMP 헷스업 인증 딴집 마켓이 태국 견지까지 나라가 검증한 크루치킨 동결건조과일을 은하계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네 바로 바로 이제 로라의 호갱 사연에 대해서 제가 코너 앞에 나오는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그렇죠 하지만 뻔했다 되진 않았다 그게 중요하다 뻔했다는 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텀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움이 될까요 저 안드로메다까지 갔던 저의 정신줄을 순간 어프시켜가지고 그렇죠 일사천리로 나는 왜 그런 경우였을까 될 뻔는 별로 없어 그냥 됐어 이제는 될 뻔만 할 거예요 왜냐고요 슈슈케 진행자잖아요 그것도 무려 16회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이걸 50회 했는데도 호갱이 돼야 더 재밌지 않겠냐 모르면 되는 거니까요 오랜만에 내부 사연 내부 사연에 심지어 로라의 사연 로라의 두 번 로라가 지금까지 두 번 했죠 세 번째 사연이에요 맨 처음에 호갱식 호갱식이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의 사연이었고 로라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구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웹서핑을 할 때도 해외 사이트에 이제 막 구두를 열심히 구경을 합니다 네 그 구글을 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구글을 통해서 뭔가를 물건을 보잖아요 그러면 구글 애드센스 광고에 뜨죠 그렇죠 내가 찾던 그것이 이게 정말 컴퓨터를 포맷하기 전까지는 정말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나 그래서 이거 좀 무서워 저 진짜 무서워 내가 스치기만 해도 뜨잖아 내 나의 습관과 개인정보가 다 이게 하여튼 평생 서비스로 따라다니는 이 구글 광고 배너 이 덫에 제가 빠져가지고 로브탱이라는 네 굿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구경을 하는데 그게 뭐 70% 할인 이렇게 해가지고 70% 오프 세일 해가지고 이렇게 배너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동공이 커지고 침샘이 폭발해가지고 아 이게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그 배너를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클릭하고 홈페이지 나오니까 또 구경 막 하고 가격 보고 막 완전 너무 너무 갑작놀했어요 그치 뭐 해외 직구가 처음도 아닐 테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어 막 천불 천 달러짜리 구두를 막 어 막 이백 몇십불 이렇게 파니까 완전 눈 뒤집힌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거 이거 그냥 사야 돼 이거 그냥 사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또 해외 사이트 가입 얼마나 쉽습니까 어 그냥 이메일이랑 그 비밀번호만 설정해주면 다 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사천리 가입하고 예 장바구니에 구두를 막 담고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고 아우 너무 일사천리 결제를 해버렸어요 거의 한 5백불에 가까운 금액을 5백불에 가까운 금액을 오우 어디서 입게 오우 띠디딩 당했구나. 이렇게 내가 당했구나. 바로 정신조를 모아 모아 챙겨와서 빛의 속도로 수습을 시작했어요. 1번으로 한 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는 이런 거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해외 사고 승인권으로 접수를 해요. 이거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유예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때가 주말 저녁이어서 그냥 일단 이걸로 해놓고 왜냐하면 저기 뭐야 서비스센터 콜센터에 전화가 안 되니까 상담원들이 없는 시간이니까 일단 그거를 해놓고 그 다음 돌아오는 영업일 하는 시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 했다. 이게 접수가 됐는지 확인해달라 해서 또 다시 통화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평일에 영업시간에 당하셨다면 바로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이게 바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이게 그 해외 사이트의 운영자한테 입금이 되냐면 이게 해외에서 이렇게 승인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나라 국가에 내가 해외에서 이런 승인을 받아왔다 하고 그 해당 국가에 이 승인권을 넣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가의 은행에서 아 됐다 하면서 그 은행에서 이제 운영자한테 돈을 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정이 두 번을 거치는 거잖아요. 나라가 우리 카드사하고 우리나라 카드사가 있고 해외 은행이 있고 해외 은행이 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짜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빨리 처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항상 이거 문자 같은 거 해놓으시고 이게 나쁜 놈한테 돈이 넘어가기 전에 수집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불을 묶어놓는 거죠. 그래서 지불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거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되게 비일비재하긴 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 모두의 정보가 되었죠. 그래서 이 16자리 카드번호랑 유효기관만 있으면 해외 사이트 보면 이것만 입력하면 그냥 결제가 띵 되잖아요. 이걸 이미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말 사기를 처먹으려고 하는 해외 사이트면 이걸로 얼마든지 승인권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외 결제를 그러니까 해외 결제가 안 되도록 이거 막아놔야 돼요. 이것도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하시고 사고보상 이의신청이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하시고 뭔가 할 게 많죠. 절절한데?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 bc카드를 사용한다고. 네. 저는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다른 사이트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거 대동소위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신청을 해놓는 것만으로도 납부를 3개월까지 연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3개월 동안 열심히 수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돈을 안 내는 게 중요하니까. 내버리면 돌려받는 게 훨씬 힘들어요. 안 내고 잡고 있는 게. 그렇지. 얘가 어디로 터끌했지만 모르는데. 모르니까 일단은 3개월까지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먼저 정말 빛의 속도로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하신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영어 실력을 10분 발휘하실 타이밍이 오신 거예요. 이제 읍소를 해야 되는 거죠. 야, 내가 결제했는데 취소해줘. 부탁이야. 부탁이야. 제발 내가 결제는 했는데. 이것도 배송되기 전에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야, 너 중국 저기에서 몸이 깼어. 너 중국이더만. 그게 아니라 마치 사기꾼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실수했다. 내가, 내가. 그러니까 그. 이거 이렇게 취소 문구 같은 거 구글링을 하니까. 취소 문구 같은 게 아예 딱 표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 해당 주문권에 대한 시리얼을 넣고 이 부분에 해당 사이트를 넣고 이렇게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 이렇게 표본처럼 딱 돼 있어. 과로에 내가 원하는 걸 누문대. 근데 그거 돼 있으면서 거기 나와 있는 문장이 뭐였냐면 향후 다른 주문으로 다시 찾아, 다시 구매를 하겠다. 뭐 이런 희망적인 문장까지 남겨주면서 Please, Uge, Kuz, Cancel My Purchase. 이렇게 보냈어요. 정말 힘들게 난리난리를 쳐가지고 메일을 보냈는데 다행히 저는 정말 다행히도 이틀 뒤에 정말 이 이틀 동안 진짜 피가 말랐어요. 당시에 주문은 취소되었고. 500불이야, 500불. 나도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네. 괜찮은 사이트였을 수도 있어. 아, 근데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했죠. 이게 또 이상한 사이트임을 확인을 해보려고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해외 직구가 이제 성행을 하잖아요. 근데 짝퉁이라고 불리는 이제 가짜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닌 거죠. 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낚시 광고를 타고 들어가면 어떤 사이트에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물건은 오는데 물건이 짝퉁일 수 있겠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짝퉁이면 뭐야, 딱 왔는데 내가 몇백불짜리, 몇천불짜리 구두를 샀다고 왔는데 보니까 동대문 퀄리티야. 어떻게 그럼? 진짜 피눈물 나는 거지. 그래서 해외 사이트인데 잘 알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포털에 해외 짝퉁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창에 불러드릴게요. www.scamatviser.com 스캠 어드바이서 스캠 어드바이서라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사이트에 URL을 입력을 하면 이 단계별로 위험도가 나와요. 제가 구입을 했었던 이 사이트는 딱 중간에 있긴 했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이트인데 실제 운영은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잡힌다. 그래서 짝퉁이 의심이 된다. 이런 이유가 써있어서 제가 이 미친 저의 취소를 할 수 있었죠. 정말 다행히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런 사이트를 심사해주는 이런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실 뭐 아마존 아까 나온 아이허브 이런 데서는 사실 짝퉁을 그렇게 뭐 복구가 필요할 격적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우리나라도 쇼핑몰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에도 그냥 개인적인 쇼핑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간별해 내시려면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그 사이트가 왜 의심되는지 이유까지 상세하게 나오니까 내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게 있어. 미국 브랜드라고 해서 미국에 그 브랜드 짝퉁이 없어진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하면 미국에서 판다고 그 브랜드가 다 진통은 아닐 거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브랜드 유명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브랜드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 뭐 애니 저기 애니콜 이랜 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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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가 있다고 쳐봐. 근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갤럭시 짝퉁 핸드폰을 안 만드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아마존이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물건을 팔고 있고 뭐 소비자 보호가 어느 정도 돼 있었지만 뭐 미국 브랜드인데 미국에 있는 사이트고 뭐 당연히 뭐 정품이겠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뭐 다 모든 브랜드 같은 건 아니지만 정품 브랜드도 프로모션을 엄청 공격적으로 하는 게 많잖아. 그치. 미국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좀 고급 브랜드인데 70% 하는 일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저 브랜드는 그런 걸 안 하는 데인 걸 알거든. 그치. 근데 외국은 정말 그 브랜드 있는 회사도 막 원플러스 원 이런 거 한단 말이지. 네. 맞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원플러스 원으로 짝퉁을 슥 드리므로도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진짜. 그리고 막말로 아마존이라고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 그 많은 제품을 저거 팔면서 그런 어떤 날파리 같은 것들이 쓱 안 꼬여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살 때만큼이나 아주 주의 깊게. 네. 저는 그거 접수하고 이의신청 접수하고 다행히 이 사이트에서 이틀 뒤에 또 취소를 해줘가지고 이거 만약에 그거 접수 안 했으면 약간의 수수료를 그러니까 주소 수수료를 뗄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은행 그 카드사에서 굉장히 처리를 잘해줘가지고 그냥 바로 취소됐어요. 로라는 뭐 돈 한 푼 안 드리고 굉장히 좋은 경험인데 와 근데 진짜로 와 이렇게 머리로 피가 팍게 몰리는 거 있잖아. 완전 이씨 이게 뭔 일이야 이러면서 막 이랬지. 이래서 정말 그 또 하나의 교훈이 저번에 한 번 방선수로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체되면 큰일 날 것 같을 때 나의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가장 그 시점이 뭔가 가장 위험해 재고의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시점인 거죠. 여러분 절대 이번이 마지막 구성입니다에 속지 마시고요. 이 로라의 사연에 해외 직구 피해를 봤을 때의 대처 방법 지금 로라는 피해를 사실 본 상태는 아니었지만 여튼 피해 대처를 굉장히 잘한 거죠. 엄청 잘한 거죠.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아니 누가 그거를 막 오늘은 주말이니까 콜센터를 안 하겠으니까 홈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뭐 사고보상 이의신청을 걸어놓고 월요일날 영업일이 되는 순간 다시 전화해서 그거 신청했으니까 해달라고 이걸 누가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 문자 결제 문자부터 저는 확인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되게 놀라요. 나 이거 약간 성녀랑 비슷한 게 뭐냐면 이게 그런 게 있다. 결제 문자가 되면 누적 금액까지 나오잖아. 그래서 나도 그거 싫어. 뻔히 알면서 그걸 보기가 졸라 싫어. 내가 이 돈을 갚아야 된다니 이게 보기가 싫어. 너 나랑 약간 비슷하구나. 똑같구나. 뻔히 알면서 회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야. 내가 쓴 돈인데 그래서 문자에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쓱 밀어가지고 삭제해버린단 말이야. 아 맞아요. 그러면은 아내 내용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못 보는 거지. 네. 이거 교훈이 더 큰. 아 나 이거 저는 그 해외는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궁금한 게 이게 그냥 그날에 나와있는 환율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거를 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환전수수료를 붙여요. 환가를 환가로 붙이는데 그게 얼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금액이랑 항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외 결제 달러로 하면 은행사에서 하나로 얼마일 것이다 라고 보내줘요. 문자로.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지. 아 이게 얼마 그러니까 나는 뭐 몇백불을 결제를 했는데 달러로 결제를 했는데 이게 원화로 얼마인지를 확인하려고 해외 결제는 그냥 한번 봐요. 아 이거 얼마구나. 뭐 내가 내가 백몇불을 결제를 했어도 딱 보면은 뭐 한 뭐 이렇게 십얼마 이렇게 찍히는 그 금액 확인하려고 그 버릇이 있었어서 확실히 로라는 정말 호갱이 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네. 자체의 그 어떤 저기가 절차가 있어. 약간 시스템이 난 약간 개비가 돼 있어. 너랑 나는 그냥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야 난 그런 부분이 너랑 통할 줄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바보 같아 보이지만 정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을 아 이게 야 여기서 또 교윤이 있다. 송녀야 그 자신이 싸지른 그 어떤 것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 어 그렇지. 정면으로 마주해야 된다고. 이씨 왜 그러면서 에이씨 예 하여튼 그러면서 피해대처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 인증서가 되게 많지만 아까 로라가 말했듯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이것 따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각각에서 저기 중국 사람도 천수미 코트를 이렇게 해서 진짜 내가 이 얘기 나중에 클로징 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국은 카드번호만 있으면 바로 됩니다. 유효기간하고 우리 저기 뭐야 뭐니 아이폰으로 결제 할 때 앱스토어 결제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 시 sms 알람이나 해외경지 해외결제정지 사용 등으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ms 알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도용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제가 사고 대처 이렇게 검색하면서 찾은 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자기 카드를 잠깐 어디 떨어뜨렸던 거야. 근데 다행히 그 묵고 있는 숙소 로비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찾았대. 근데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지. 근데 그 나라에서 뭔가 결제가 됐다고 문자가 아 저건 그러니까 그거가 도용이 된 거지. 그곳에 그곳에 그게 도용이 돼서 된 거야. 이분은 그래서 그거 사고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카드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돼요. 맞아 맞아. 이게 카드 번호가 그러니까 폐기돼야 되는 거니까 그 카드가 그러니까 반드시 폐기를 하고 새로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카드를 잊어버리고 바로 정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새 카드를 발급받아요. 그거는 그렇지. 그거는 잘했네. 나도 조금씩 대처가 좋아지고 조금씩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품 받았을 때 박스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면 개봉 전후 상태로 촬영해서 잘못된 배송이나 파손 등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 요거 좋네요. 요거 좋네요. 그리고 해외 직접 배송 우리가 아마존에 접속해서 바로 하도거나 이런 경우에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잡니다. 잘 알려지지지 않은 쇼핑몰은 접니다. 이용을 자제하세요. 로라야. 그리고 피해보상제도나 교환함불 조건이 국내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기 그러니까 이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접 영어를 잘 알아보기 어렵고 이러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구자들 선구자 해외 직구의 선구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블로그들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가 믿을 만한지 아니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는 우리 블로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배송대행 이용할 때죠.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배송대행지. 근데 같은 국가 낼지라도 어떤 미국이 말하면 무슨 준야에 따라서 세금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부피 어떤 데는 부피로 세금을 매기거나 어떤 데는 무게 서비스 세금 이런 조건들을 아주 잘 따져보고 업체를 선택해야 된다는데 이것도 내가 무슨 미국의 무슨 우리나라 지역도 모르는데 내가 오레곤 주가 어디 갔다고 텔리포니아 주는 뭐가 싸고 어떻게 하라 이 씨발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블로그를 찾아보세요. 그것도 그렇고 배송대행 업체에서 안내를 굉장히 잘 해줘요. 문의글 하나만 남기면 내가 어느 사이트에서 이런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로 받아야 내가 세금이라든지 이거를 배송료를 조금 줄일 수 있겠냐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 잘 해줍니다. 그냥 막 막 찌르지 마시고 쫓기듯이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글을 남겨서 대답 듣고 그리고 하시는 게 호갱이 되지 않는 법이죠. 그런가 하면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 취소나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대요. 하지만 국내 소재의 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업체랑 어떤 결회를 하는 거지 그렇죠. 해외 사이트랑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 구매대행이 알아서 하고 사실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구매대행 업체가 국내 소재라면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환 및 반품 환불 규정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지 구매 당시에 배송 비용과 차이가 있는지 같은 걸 확인해 이거는 한글로 다 돼 있으니까 구매대행 홈페이지는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꼼꼼히 작은 글씨를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신고 여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같은 거 확인하시고요. 사실 이럴 때는 그냥 제일 유명하고 큰 데를 이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세요. 아 이거 헬스장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 항변권이라는 그 소비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할부를 이용하십시오. 그 오히려 단가 센 거 사면 난 그런 것 같아요. 1,200짜리 사면은 그냥 어떤 내 위험부담금 줄이기라도 그거를 위험부담금이 일종의 카드 할부 수수료 아 저기 이자인 거지. 그 정도는 업체와 원만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 센터에 연락해서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건데 이게 액수가 적으면 사실은 이런 거 하기 되게 귀찮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아무리 액수가 작아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고 있어요. 그 경험이 나중에 내가 200호갱이 됐을 때 내가 2,000원 호갱이 됐을 때 이런 거 한번 시험삼아 해봐야 200만원 호갱이 됐을 때 몸을 부들부들 떠느라 아무것도 못하지 않고 내가 이때 이렇게 썼으니까 이때 이번에 액수가 더 크니까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쯤은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로 이걸 찍고 싶습니다.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 한 번쯤은 신고해봅시다. 내용 증명도 써보고 준비를 보내보고 이런 거 한번 해봐야 이 풍진 세상을 잘 해체받을 수 있죠. 언젠가는 한 번쯤은 될 수 있거든. 그럼 그리고 그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해외직구 편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나는 좀 국내에서 이런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핵심이네요. 네. 유통 마진도 좀 줄이고 물론 미국 명품 브랜드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비싼 게 어떻게 보면 맞죠. 계속 오는 화물 운송료도 있고 아무것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통이 되면 거기에 마진이 한 번 더 붙고 할 거니까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 최소한 역직구나 등등의 그리고 좀 너무 잘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가 비싼 건 또 맞지만 적당히 비싸면 여기서 사지 편하게 뭐하러 이런 것까지 하고 근데 가격이 아까 두 배 60만 원짜리가 260만 원 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도 당연히 짓고 하지 영혼까지는 안 팔아도 뭐라도 팔아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번에 아까 대통령님 아까 천송인코트 얘기 나왔잖아요. 혹시 이번에 다 아시죠?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해외여행자가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겁낸다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무슨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에서 메르스에 걸리면 1억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이런 말투알되데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진짜 아니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 결제하는 데 공인인주소 때문에 진짜 완전 개빡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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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해외에서 뭐라고 각각에서 중국 사람이 천송인코트 사기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참 아니 물론 방향성이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 그 계기가 너무 아 난 해외직구의 역직구 그거 짓고 자동차나 TV나 이런 거 나왔잖아요. 아 나 진짜 너무 화가라는 게 아니 글로벌 기업이 그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기까지 누가 도와줬냐고 내수로 도와준 거 아니야 그렇죠. 다 국민들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때 뭐 국산 사자 그래서 그것만 도와줬습니까? 대기업들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역대 정권들이 세금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투자금 빌려주고 그거 다 국민이 세금을 해준 거잖아 그래서 기껏 키워놨더니 졸라 싸가지 없는 아들 같은 거야 그래 맞아 아니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이 됐는데 글로벌 기업이 대놓고 보니까 내수 시장이 존나 진짜 작잖아 만만하고 작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시장이 이렇게 큰데 사실 우리나라 인구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특히나 소비 구매력이 많이 지금 경제 경기 때문에 하락해서 내수 시장도 같은 게가 또 안 좋아졌고 하니까 호구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리고 내수 규모가 왜 내수 구매력이 하락됐겠어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돈을 왜 그렇게 팔어 걔 코딱지만큼 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화가 나네 급 급 끌어오른다 이게 마치 어머님이 먹을 거 못 먹고 두 끼 굶어가면서 자식새끼 공부해서 키워놨더니 장가가가지고 처가에 돈을 다 퍼지고 있다고 그러네 진짜 사실 이게 옳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처가와 친정 모두 다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만 사실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사실 우리가 이걸 해외직구에 대해서 이렇게 장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게 어떨 너무 빡이 칠 수 있어 이거는 좀 그래요 해외직구 코너는 그래서 여기까지를 했고요 저희가 언제 한 번 이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20회쯤 해가지고 아예 AS 특집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자체가 방송 콘텐츠에 AS를 해드린 거지 소비자분들한테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굿플레이어에 어떻게 되나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또 다뤘던 거에 있어서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준다거나 잘못 말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정정을 좀 하고 넘어간다든가 추가 설명을 한다든가 이게 이렇게 뭐 뭔가 바뀌었다 개정된 게 있다 이런 거 네 그 방송에 있어서 한 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직구는 여기까지 한 번 알아봤고요 네 사소한 검증 코너를 하고 이제 방송 마쳐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잠시 광고 들어야죠 네 우리가 광고를 듣지 아니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직구 왜 관련된 또 어떤 광고가 있을지에 대해서 뭐 있을까 나는 하나 생각했지 뭐 아까 유상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건강보조제품인데 엄청나게 비싸져서 네 그거에 있어서 마치 해외직구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이 있죠 아 그렇죠 네 비타민 엔제스의 나눔 유산균인데 사실 요거는 광고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 사실 그 크리스찬 한센이라는 그 덴마크의 세계에서 1위하고 있는 유산균 업체에서 만든 엄청 오래된 네 그 유산균 캡슐을 그대로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구매대행을 이런 거지 비타민 엔제스가 그래서 포장을 우리나라에서 해서 판매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쵸 해외직구 수준으로 저렴하고 게다가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한다는 점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눔 유산균 겸 그러면 이번 광고는 나눔 비타민으로 들으면 되죠 네 비타민 엔제스 나눔 비타민 광고 듣고 마지막 코모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컬리 이 비타민 좀 수상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좋은 비타민을 싸게 파는 거죠 뭘 더 그건 비타민 엔제스의 나눔 비타민이에요 당신이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는 기부된다고요 더 많이 기부하기 위해 싸게 파는 거죠 와우 그럼 좋은 비타민을 싸게 사고 기부까지 하는군요 비타민 엔제스의 나눔 비타민 지금 딴집화핏에서 만나보세요 네 검증 코너가 요새는 사실 다른 거 다뤄볼 게 많다 보니까 아주 아주 사소한 검증이에요 뭐 검증했냐 진짜 너무 도저히 내 입으로 못할 것 같아요 뭔데 몇 개월 동안 검증하셨죠 네 그렇죠 제 스스로 검증했죠 뭐야 뭐야 오늘의 검증 상품은 제가 쓴 책입니다 우와 근데 이거를 난 또 뭐라고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하이피데이티가 얼마 전에 잠깐 가가지고 약간 막 책 광고하는 막 이런 아 책 광고하러 광고 왔어 약간 뭐 너클보러님이 책재도 좀 약간 그 왜 있잖아 왜 방송 흐름 막고서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자기 책재도 그런 컨셉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잘 못했어요 사실 참 너무 민망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를 우리 방송에서 검증 코너에서 아 예 여러분 다시 진지한 모드로 열막하게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정말 물건 물건 파는 애가 물건 파는 애가 진짜 자기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방송이 아니면 말을 할 데가 없어요 제가 진행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 아 진짜 이 방송 16회 가장 큰 고비다 말을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예 제가 딴지일보 기자로 일하면서 그 연재 찌질한 위인전이라는 연재를 했었고요 그 연재를 모아서 그 약간 수정 보완을 거쳐서 책으로 출간이 오늘이 이제 6월 17일 수요일인데요 6월 18일부터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6월 19일 금요일부터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실 그렵이면 이미 판매가 되고 있겠네요 네네 찌질한 위인전이라는 책이고요 어 이거 몇 달간 좀 고생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막 새벽에 오면 계셔요 선무실에 이게 사실은 연재 기사를 낼 때야 그게 업무지만 네 이게 책으로 엮어서 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업무 시간에 하는 건 억울성설이고요 내일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책이 나오기 전에 3번 정도 퇴고를 거쳤어요 저는 지금 제 책을 4번 정도 봤어요 한 달 안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굉장히 글을 굉장히 유리하게 깔끔하게 잘 쓰는 사람이 아직 한창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곧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기 성녀가 목격을 한 게 저녁 한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3시까지 고치고 가고 그렇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너 이렇게 막상 냈는데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럼요 아직도 자신은 없지만 하여튼 나왔다는 거예요 되게 기사일 때 재밌게 읽어서 그 위인전의 책을 제가 보기도 했고 그 기사를 통해서 접해서 아 정말요 이거는 정말 간략하게 기름기 빼고 저도 민망해 죽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찌질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굴레가 있고 계속 자기가 찌질하는 짓을 하는데 반복하고 있고 그렇죠 잠깐 좀 괜찮아졌다 싶어가지고 나 이제 좀 안 그런데 싶으면 더 맹렬하게 찌질하는 짓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면 또 한동안 또 조심하다가 또 괜찮아졌나 싶으면 이 무한루프죠 그 짓을 제가 호갱이 되는 과정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그 짓을 어마어마하게 반복을 하면서 그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딴짓이고 입사기 전에 자기 혐오가 좀 많이 심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몇몇 위인들의 평전을 보면서 굉장히 힐링을 받았어요 너무 찌질해 위인들이? 어 근데 아 저 새끼도 찌질한데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걸로 이제 셀프 자기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앞으로 나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뭔가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사실 너무 창피했거든 나의 찌질하면 그래서 아 나 너무 찌질했어 진짜 너무 막 친구들과도 비교하게 되고 남들하고 근데 그거를 없애지 않아도 더 나은 뭔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을의 삶이 그래서 그래서 되게 힐링을 많이 받았는데 공교롭게 그런 생각을 갖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딴 질질을 입사하게 돼서 그 생각을 갖고 위인전 연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자기 합리를 하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건 정말 찌질한 짓인데 적어도 내가 정말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그때는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먼저 주는 게 순서가 아닌가 내가 좀 어떻게든 일으켜놓고 그 다음에 나를 질책하던 질책을 하던 반성을 하던 해야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용서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남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고 남도 용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심사속고했던 그 과정을 생각을 하면 정말 유려하게 일필 휘지로 쓴 글쟁이 정말 막 유명한 엄청 글 발 끝 딱 나는 그런 이런 글보다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확 생기네요 진짜 많이 보고 꼼꼼하게 보고 하는 거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직 아직 멀어집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위인전에 소개된 위인들 중에 화가 이중섭 이중섭 화가가 있는데 이중섭 화가가 굉장히 첫 개인전을 할 때 자기 그림을 사겠다고 딱지를 묻힌 사람한테 정중하게 가가지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작품을 할 때 이걸 가져오시면 제가 무료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직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되게 멋있잖아 못 지내신 예술가로서 그리고 돌아서서 친구들한테로 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또 한 명 속아 넘겼다 티킥 뜨면서 되게 어린아이 같은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또 한 명 속아 넘겼다 이렇게 팔아먹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앞에서 말했던 것도 되게 진심인 거고 그 뒤에서 성격 자체도 워낙 천진난만한 거거든요 그치 그 둘 다 자기인 거지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세가 나온다고 해서 재판이 나온 데서 바꿔드린 건 아니지만 재판 나와도 똑같은 거니까요 어쨌든 뭐 이렇게 아직 사인에는 못하네요 사인? 저자 네 북콘서트 하셔야죠 펑커에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딴지 마켓에서도 입점이 될 예정이어서요 딴지 마켓을 통해서 치진한 유인전을 구입하시는 분께는 저자 싸인본을 저자 싸인본이라고 제 입으로 말하기엔 참 민망하고요 제가 몇 자 적어 보내겠습니다 저는 로라에게 라고 투 로라에게 해서 사인 받고 멘트 한 글자 받고 방금의 게시판에 인증하겠습니다 정말 창피한 건 아니고 하여튼 부끄럽게 그저 없습니다 제 방송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속여먹었다 이런 거 이렇게 광고해 먹는다 한 마리 네 이렇게 짧은 검증 제 걸 제가 검증한 게 말이 되겠습니다 소개했고요 벙커턴트 강을 통해서 광고가 나갈 예정이라 또 광고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광고 만들었어 조금 이따 녹음할 예정입니다 아 좋네요 이 광고 처음으로 한번 공개한 광고고요 광고를 제가 썼어요 이거 계속 넣어 계속 시작할 때 한번 넣고 끝에다가 넣고 아닙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